Q.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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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소름 돋아! 어깨에 맞는 것 같아. 여기 봐가지고. Q.뭐야? 조슨도치 같아. Q.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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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소겠다. 잘한다! 성공의 차고! 성공의 차고! 그래도 너가 그래도 다섯 살 때 커. 오빠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을 생각해. 야 뒤에 한 세 명은 가리는 것 같은데. 나 없어? 건축 자세 아니지? 아 귀엽다. 작은 소나 근데 되게 크라. 야 공 같다. 귀엽다. 아 잘했어 잘했어. 그나마 잘했다. 감독님들 마음을 준비 단단히 해주세요. 음악을 먼저 켜? 오케이 오케이 켜고 나왔네. 오빠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 나 끙끙 앓다가 죽어버릴 것만 같아. 다소 얘기를 할까. 앞에 있는. 앞에 아름다운 어린아 잘. 새끈게 얼굴 잠그기. 해맹고는 그엔 천천히. 지금 입 다르지 못할 수 있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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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해설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제일 귀엽게. 귀신 콩코토랑 차선샤를. 레디오로 해보겠습니다. 귀콩코토. 하하하하.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벌칙으로. 멤버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고. 로맨틱하게. 손등에 키스를 하는 그런 장면을. 찍어볼 것 같습니다. 그게 벌칙이에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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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 시작해보죠. 뭘 짜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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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시작하죠? 하하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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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우리 퓨빗 애기두! 뀨! 아 켄 형이 왜 하는지 알겠네 이런 반응이 재밌다 오! 다음은 제가 할게요 오! 왜냐면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저 이렇게 합시다 혁 씨가 지금 귀엽게 했잖아요 그럼 제가 귀엽고 섹시하게 할게요 그럼 이제 그 다음 하는 멤버가 귀엽고 섹시하고 또 뭐 하나를 추가하고 마지막에 하는 멤버는 귀엽고 섹시하고 추가된 거에 또 추가를 해서 해주세요 막콘이잖아요 단호한 손가락 그럼 형이 마지막 하세요 아니요 전 두번째에요 그럼 나 세번째 오케이 그럼 너 네번째 자 NC 준비! 네 귀엽고 섹시하게 오케이 나 왜 하나 둘 셋 안 해줘요? 해줄게요 셋 우이 별빛 애기들 아니 하하하하 그럼 박력 오케이 귀엽고 섹시한데 박력 성격 있게 덤블링 해주면 좋고 하하하하 무슨 소리에요 뭐 이런 거 하하하하 자 하나 둘 셋 우리 별빛 애기들 재밌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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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망의 레오 네 여러분 이제 두명이 없는 게 느껴지는데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한 번 더 라고 하는데 하하하하 저 원한이 있다 정태군이라고 하고 외치고 있어요 정태군이라고 외치고 있어요 뭐 한 번 더 해요 정태군이라고 외치고 정태군들 어 태세 전환이 빨라 자 귀엽고 섹시하고 박력이고 마지막에는 웃기게 웃기게 마지막에는 웃기게 마지막에는 웃겼으면 좋겠다 이미 웃기긴 한데 더 웃기게 하하하하 하나 둘 셋 우리 별빛 애기들 하하하하 박력 박력 자 이제 박력 어 이거 뭐야 웃기게 웃기게 웃긴다 하하 하하하 이거 뭐야 28살인데 왜 여기서 이러고 20하기 2는 기요미 20하기 3는 기요미 진심 하하하하 야 미안하다 나 여기 형 나 안 하는 거 했는데 엔이 시킨 거야 진짜로 되게 좋아해 되게 좋아해 되게 좋아해 으흑 이거 좋아해 엄청 좋아해 뀨우욱 하하하 깜짝이야 내꺼하고 해도 돼? 내꺼하고 해도 돼? 우리들만 아는 애칭이 필요해 담바자 담바자 그래야 말고 오늘부터 내꺼 해 잘해 잘해 응시 후 여심을 녹이겠다는 의지의 미소 나 이거 진짜 어렵다 아 웃겨 고마워 아 와 역시 오늘 팬사인의 예행연습 한번 해볼까요? 네 좋아요 자 저 켄형이 팬이고 엔형이 가수 싸인 받아봐요 싸인 받아봐요 어떻게 대처할건지 한 번 해볼까요? 켄형이 돌발상황을 만들어주세요 아 시끄럽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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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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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했어!